이 편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해사물 투자하고 다니시나봐요. 해녀 아니세요, 해녀? 아니, 이거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만, 그만, 그만. 어디? 이쪽, 이쪽. 이쪽. 어머니, 그 가슴이 너무 귀여우셔. 이야, 저희가 평소에 뭐 여러 소주 분들로 투표를 하지만. 요거 뭐죠? 해삼이에요. 해삼. 해삼이 어디에 좋아요? 아, 이거는 남자 된다. 어디요? 파이팅하겠습니다. 목에 좋다고, 목에. 가수니까. 목에 좋다고. 이야, 이것도 대단해요. 한번 들어줘봐요. 전복도 남았었네. 살아있어요. 남자 전복도. 형! 이건 탐나나 봐요. 전복 좋아하죠. 예, 알겠습니다. 세 개. 자,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라운드 양 팀의 두 번째 주자는 이순정 대 한동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돌림판을 불려주세요. 둥지. 봉지, 둥지, 둥지. 자, 섭니다.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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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